이만하면 된 것이냐. 이제 어딜 가도 웬만한 파라코드는 상대하실 수 있겠습니다. 개방에서 일은 알아보았느냐. 그동안 정샌내 부당주가 위작사업으로 뒷돈을 챙겨왔다고 합니다. 헌데 그 모작을 돕던 화궁이 일을 그만두려 하자 부당주가 화궁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. 그걸 들킨 거로구나. 예. 그 일로 정샌내가 오늘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. 포도청? 모작 화궁에게 사기를 쳤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부당주가 사표한 것이 모작 화궁 때문이란 말이냐. 그렇습니다. 월상당은 문을 닫고 그 모작 화궁을 찾아서 더 상세히 알아보거라. 날이 깊거랄 시각이 옵니다. 날이 깊거랄 시각이 옵니다.